안녕하세요 저는 윤용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연습이 끝나고 차를 타고 실장님과 함께 저희 집 앞으로 이동 중인데요 오늘의 연습은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제 귀로 모니터링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디데이 7일 남았는데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오늘 연습 열심히 해서 조금의 자신감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 앞에 닿았네요 이제 곧 내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 그리고 이 안경은 제가 엊그저께 집 앞에서 구매한 안경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잘 어울리나 모르겠습니다 잘 어울리나요? 네 저는 이제 이만 차에서 내려야겠습니다 네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믹스나인 파이팅 윤용빈 파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용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믹스나인 1차 무대를 서기까지 일주일 정확히 디데이 7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7일밖에 안 남은 만큼 저는 오늘 좀 현실적인 그런 연습을 하고 하루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을 진행했고요 음 이 안경은 제가 엊그저께 집 앞에서 구매한 안경인데 잘 어울리나요? 네 믹스나인 파이팅 윤용빈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용빈입니다 네 오늘은 믹스나인을 하기까지 디데이 7일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7일밖에 안 남은 만큼 저는 오늘 직접 녹음을 해서 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연습을 마치고 지금 이제 연습실을 나왔는데요 음 네 남은 일주일 남은 7일 더 열심히 빡세게 노력해서 좋은 노래 좋은 춤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 앞에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고 어 네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쓴 안경은 제가 엊그저께 어 구입했는데 잘 어울리나요? 네 지금까지 윤용빈이었습니다 믹스나인 파이팅!